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클래스 상담사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위클래스 상담 교사라는 직군도 있고 상담사라는 것도 있는데 좀 비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모두 다 위프로젝트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예전에 전문 상담 교사 자격증이 생긴 이후에 위프로젝트가 시행이 되었고요. 오늘은 그 위프로젝트 과정 중에서 위클래스 상담사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목차는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뉘어 봤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개부터 개요, 업무 환경, 근무 조건, 급여와 부분, 앞으로 어떻게 취업할 수 있는 채용 부분이나 진로, 자격 조건,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목차로는 위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프로젝트가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망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학교에서는 위클래스라고 부르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위센터, 교육청에서는 위스쿨, 가정형 위센터, 병원형 위센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프로젝트 대상은 모든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주 대상은 위기에 놓여있는 학생들이 되겠죠. 두 번째 목차로는 위클래스의 개요 부분인데요. 위클래스가 쉽게 말하면 학교 상담시를 의미하죠. 그래서 위클래스가 현재 학교, 교육청,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다양한 고민들을 상담 선생님과 함께 나눌 수도 있고 소통 공간이고 학교 적응 및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개인 상담, 자존감 향상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학생이 제약하고 있는 소속 학교의 상담실을 통해서 상담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위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새 학교 내 위클래스 동아리 같은 곳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려면 전문 상담 교사분이라든지 학교 내 상담실에서 상담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차로는 위클래스 학교 상담실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장소는 당연히 학교 안에 설치되어진 상담실이겠죠. 대상은 학습 부진, 대인관계 미숙, 따돌림, 학교폭력, 미디어 중독, 비행 등으로 인한 위기학생인데요. 이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문제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상담 같은 경우는 현재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학생, 학부모, 담임, 선생님 등 다양하게 있고요.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나 특별교육, 임상심리사에 의한 심리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아까 위 프로젝트 중에 위 센터 또는 위 스쿨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목차로는 주요 업무 및 근무 환경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주요 업무로는 상담 활동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개인 집단, 순회 상담도 있고 사이버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담으로는 학업, 진로, 교육, 가족, 학교, 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단 상담으로는 주제별 특기와 흥미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리검사도 있고 교육활동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져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빠르게 해서 다음 근무 환경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급여 부분은 교육 공무직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영상도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을 업로드해 드렸으니까 한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무 조건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서 하루 8시간, 주 한 40시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나 병가, 초과근무, 휴직,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있고요. 초과근무수당이나 퇴직금, 정기상여금, 영가보상비, 명절휴가비, 복지후생비 등 지급하고 있고 급식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단 이제 급여 차이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직구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교직원, 교원을 말하고 교육공무직을 말하는데요. 아까 말했던 이제 첫 번째 부분에 설명되었던 건데 이 상담교사와 상담사를 좀 비교하는 부분인데요. 상담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용고시를 통해서 이제 합격을 하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이 상담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분야로 해서 내가 취업을 할지를 결정을 미리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채용 부분이에요. 네. 아. 음. 채용 및 진로 전망. 취업 경로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직 공개채용 사이트라든지 대체인력풀을 통해서 원서 접수를 해서요. 필기,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앞으로 이제 취업 진로 및 전망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현재 뭐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그 다음에 건강가정복지센터, 위센터, 위스쿨, 군상담에 취업 경로가 현재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클래스 이제 상담사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 이제 또 플러스 도움이 되는 자격증도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아무래도 여러가지 국가자격증도 있으면 좋겠죠. 심리상담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일단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이렇게 많이 취득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상담교사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유리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비전공자분들도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랜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의주시면 안내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전공자분들도 이 자격증 말고도 임상심리사, 임상수련을 통해서 임상심리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으시고요. 청소년상담사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대학원 및 항공상담학회수연 시 고급역량도 취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문상담심리교육대학원 진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여기에 나와져 있죠? 상담심리대학원을 통해서 진학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좀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은 사회복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위클래스 상담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전문상담교사나 임상심리사나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사회복사를 같이 취득하신 분들이 많고요. 보통 동시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회복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추후에 학교 사회복지사가 더 되시는 방법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다음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사회복지랑 상담분야에 있어서 깊은 연계를 가진 상품이다 보니까 함께 공부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위프로젝트 중에서 위클래스 상담사 어떻게 되는지 어떤 위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개요부터 해서 주요 업무, 근무 환경, 급여 부분 등 진로 그래서 좀 더 퍼스도 도움되는 자격증까지 정보를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격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채널 하단에 보시면 온라인 상담 창구나 카카오톡 상담 창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